본인과 닮은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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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AI 에듀 인턴을 하고 있는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손지연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가볼 예정인데요. 다 같이 함께 가실까요? 네, 그럼 이제 회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업스트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브이로그를 찍고 계신 지연님이 보이네요. 다들 홉해가지고 썸김한테 피치 자료를 맡기지 않아요? 저도 지연님 처음 봐요. 네, 맞아. 본인과 닮은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대입으로? 아, 이거 좀 궁금하다. 칼판에서 제일 많이 닮았다는 사람은 유튜브 가야 돼. 요기도 닮았네. 그 다음은 대학교에 특이한 학생들은 천빗! 아, 나 정말, 나 정말 왠지 할 것 같아가지고 아, 나 왜 이렇게... 꼰대바란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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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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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태어놓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하고, 나 두 번째로 생각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미는 자유예요. 안녕, 여러분. 저도 이겸님을 따라서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